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을 뭘 해요? 약간의 마감재를 바꿔서요. 지금 아동보육팀에서 아동보육팀인가 정선미팀장인한테서 그쪽팀에서. 뭘 리모델링으로 드세요? 매명 깔끔합니다. 우리 동장님이 잘 희망하십니까? 그러세요? 네, 오늘은 혈암 상통을 저희가 구석구석 한번 그걸로 걸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화장님도 오셨고 협의장님도 마시고 다 함께 여러 동네 대표님들 다 오셨는데요. 동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하수 얘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걸으면서 이 말씀, 이 말씀 하시는 게 없을까 싶은데 같이 걸으시겠지. 그럼요? 네, 그럼요. 휴대전화장님도 안 걸려주세요. 5억 정도. 몇 분은 몇 분? 네. 학교에 대해서 같이 가고 계세요. 그래요? 뭐, 저한테이... 압력을 넘어서 가면, 이게... Потому 거 συν단계로. 그치료는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늦다가 확, 확! 확 압력이 터진다. 그때는 뒷감당이 안 돼요, 왜? 다 잡아났어갔어요. 까지. 다 잡아나 갔어요. 여기로 왜 도망가와. 근데 현남 장소님. 상단들아. 사무새들. 여기 와서 와 계시나? 네. 뭔... 내, 내 봤어요. 여기도 사람 많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게 저희 건물이잖아요. 저는 사실 난 이걸 들어내고 죄송하지만 여기 일찍 있죠? 일찍 기억합니다. 이해가 됐죠? 만약에 필요하면 나와서 2층은 여기 계단이 없잖아요. 어르신도 벌써 들어간다고. 1층이에요. 이거 걷잖아요. 걷었지? 여기 양쪽이지? 여기 체항을 차려서 뭐 이렇게 앉을 수 있겠군요. 이게 좋을까? 그래서 여기 여기서 주차는 못하겠네요. 한번 생각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놀이잖아요. 아니 당연히 놀이지도 있잖아요. 운동기구. 운동기구 여기 딱 달려. 야외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를 내가 깔아줄래. 집이 좁잖아요. 집에 운동기구도 다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 거기다 깔아줄래. 여기 보수가 다녀야죠. 근데 이 길 좋은 데 보수가 다니는데 여기 운용성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것도 그렇고 네? 조걸로 다니는 데도 그렇고 네? 조걸로 다니는 데도 그렇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돌을 조금 확장하시던가 저는 이걸 보수 다니는 걸 취소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네. 확장하는 거로? 되게 같은데요. 그래. 어디까지 잡혀있어요? 방금까지도 더 가져가세요. 뭐라고? 나가면 이제 아이포크를 통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치우고 연결돼 있어요? 양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시계획과 얘기해서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미리 준비가 아닌가? 네. 도시를 빨리 개발하면 안 나요? 우리 인재가 한 3배죠. 네? 이걸 억제해줘요. 억제해서 구도심이 받아낼 정도의 역량을 보면서 가야지. 느낌이 오시죠? 네. 순간 그때 건물 지어라 이거야.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줘야 돼. 규제가 뭐야? 여기는 약간 밀어라. 이거는 소재를 이걸 써라. 건물은 몇 층 안 된다. 이랬다고. 그걸 아예 해야 동네가 이쁘다고. 처음만 안 된다고. 아니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걸로 나 하면 여기 내가 건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게. 제 말을 왜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실 수 있다는 건 우리 아기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죽으시죠. 그렇게 해놓고 맞아. 싸울 힘이 없으신 건 진짜 삶에 어려워. 그렇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조금 다른 얘기할까요?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게. 인구분포를 봐가지고요. 군데군데에다가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의 혈자리에다가 침을 꽂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땅지 공헌을 내가 해줄게요. 제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하면 뒤져보니까. 디자인이 오는데 건물 모양은 달라도 소재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우와 이렇게 나와요. 외국에 나가면 다 빨간 벽돌로 싹 깔아. 지국이 또 어딘데 싹 빨개. 그런 데가 아름다워요. 아주 공통되는 게 뭐냐면 모양은 달라도 소재는 달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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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저기 뭐가 심으셨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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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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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십시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셨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아멘